야! 오디리 크리스케어! 야! 야! 미쳤냐? 아니! 오디리 크리스케어! 셋! 데뷔 선지! 감사합니다! 안녕! 여쭙끼를 사랑해! 남자끼를 사랑해! 오늘 생일 날 올게요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치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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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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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! 땡 Jeremy 마우스에 주시죠! 여쭙끼를 사랑하라! 오늘 이 곳은 저녁은 파티다! 하나, 둘, 셋! 에서니! 안녕하세요! 파이팅! 메디카페!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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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으로 갈까요? 하나 둘 셋. 뭐라고? 우리 단톡방에 자기 핸드폰으로 찍어서. MS1팀 안녕하세요. 하나 둘 셋. MS1팀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MS1팀 파이팅. 하나 둘 셋. . . . . . . . . . 수화 2014년 힛 최허Tube 아침 야외에서부터 알ł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둘 셋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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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 네 또 뗄게요 하나, 둘, 셋 네 한 번 더 네 오늘 안녕 귀여워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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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 안 내는 진공을 막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감사합니다 다운트게더 연습실을 소개합니다 와 김기나 3년만에 처음으로 마만무대에서 저희 단독 무대를 했습니다. 말로 드리자면 에이티즈로 오십니다! 예측할 수 없는 콘셉트에서나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에이티즈입니다. 성장티즈라 불리는 만큼 올해 다양한 국내외 차트를 점령한 데 이어 무대를 통해 정의적인 트래퍼 성장티즈로 오십니다. 성장티즈로 오십니다. 정의적인 대로 이것이 멋이여 바로 자리에 성장티즈로 오십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진짜 자켓 비하인드 끝! 둘 셋! 졸업! 제목을 막 가버렸어요. 이ignant 나의 노래는. 심령을 잘하고났어. 하이 장저를하고 다 되었습니다. 엔딩결정 엔딩결정 엠엠엠엠엠엠 둘 셋 엠엠엠엠엠팀 안녕하세요 에이치입니다 2022년 홍준영의 버스킹을 위해 둘 셋 엠엠엠엠엠팀 화이팅 외부